와 TMI 드디어 세번째 시간 디펙트... 거지같은거 무지개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엄청 느린 카드지만 보스가 육강령인거 생각하면은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괜찮아 보이고요 나중시전도 괜찮아보이고 무지개도 괜찮아보이고 뭐 다 좋아보이네요 다 좋은데 왜 못이기지? 헬로월드만 나오면 못이기지 당연히 아니... 점탑이 헬로월드만 나오잖아 어떻게 이겨 그러면은 근데 헬로월드 4개 정도 챙기면 세긴 셈 재구성은 쓸 필요가 없는 카드고 합하기는 쓸만하지만 지금 당장 엘리트 전투가 코앞에 있을때는 날뛰기가 좋을 것 같네요 날뛰기도 떴겠다 제가 엘리트를 더 잡을만한 길을 찾아보아도 뭐 길은 안 바뀌네요 그냥 엘리트 두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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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전기라서 헷갈렸네 저 이벤트 TMI 히기도 별로 하나씩 나오고 기본 카드 하나 나오고 저주가 저주가 두개 이렇게 나옵니다 승천 낮으면 저주 하나인데 저주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무지개 컴파일 드라이버도 좋을 것 같고 강화된 몸체도 도울 것 같네요 강몸 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무지개에서 어둠 구체 나오는 상황이라 다 줘요 배터리 충전이요? 배터리 충전이요? 강화력 너무 낮아서 잘 모르겠어 다 줘 지금은 탐색서도 무지개밖에 안 가져올텐데 컴드나 휩쓸기가 낫지 않을까? 무지개 무지개 같은 카드 무지개 같은 카드 아드레날림도 지금 나오면 안 먹겠다 빠지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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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디팩트가 이렇습니다 아 이씨 휩쓸기 죽어라 하타 엘로월드 4장으로 이기기 요것도 세게 다 괜찮아 보이네요 어둠구체가 지금 딜할 때 중요한 역할인데 명중도 좋아 보이고 오한 자가술이야 뭐 디펙트랑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자가술이 써도 될 것 같네요 우회 지울 수 있나 여기 엘리트 아니 물음표 3개 있는데 그냥 엘리트나 얌전히 잡으러 갑시다 약화 까먹었네 바보 유비들이 디펙트를 받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디펙트 공략 아닐까 물음표 그냥 디펙트 패배 모음 올리죠 디펙트 패배 모음 디펙트 패배 모음 폭풍 컴팔드라이버 합하기 아파기는 언제 봐도 좋을 것 같고 무지개 컴팔드라이버도 좋을 것 같고 폭풍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왜 다 좋아 보이지 왜 다 음 어 스킵보단 좋습니다 컴팔드라이버 합하기 합하기가 이제 코스 아니 희기도가 더 높으니까 합하기를 먼저 넣고 그리고 나중에 드로를 챙기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자가수리 했으면 3체력 이득받겠다 어 축전기 디펙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맨날 쳐서 잘 모르겠지만 축전기 반복 조각 모음 1막에서 떴다? 당장 집어야됩니다 당장 집어야됩니다 지금 구체 만드는 카드 없으니까 안 집어야되겠다 이런거 안됨 그냥 그냥 줄 때 먹어야됨 깝치면 안됨 체력이 남으니까 엘바몸을 갈게요 깜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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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압 무지개 하나 더 하고싶다 무지개 VS 혼돈풀 무지개 서지 편향 뭐야 왜 따로 줘요 같이 줘 요거 3개는 다 먹는 근거 될 수 있어서 뭐가 좋다고는 못하겠다 편향이 이제 알약이나 인공물 포션이랑 연계되니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편향 씹을 때 좀 지금 꺼려지는 거는 구체 만드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 그것만 좀 꺼려지고 룬피라미드 있으면 이제 인공물 쓰고 나서 편향을 쓰는 혼보가 쓰기 편해지겠죠 핵배터리도 좋아보이고 저열도 좋아보이고 룬피라미드가 이제 자마수리 타이밍 잘 봐줘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아직도 너무 약해 디펙트 너무 약해 부채 만드는 카드 더 먹어야 되고 이제 헤드가 꽉꽉 막힐 거라서 폴로그램 터보 이런 거 쭉쭉 가져와야 되고 지금 덱이 약하기 때문에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상점에서 괜찮은 유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잡을 수 있겠다 이쪽 잡을 수 없겠다 이쪽 써지 있었으면은 저거 막았을 텐데 일제사격 무지개로 빠르게 구체술로 채우고 일제사격으로 딜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격카드가 굉장히 적죠 공격카드가 언제나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너무 없다 일사격 도 중 공격카드 컴드 드루우를 reunited 터보가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어 환불은 안된대 이러면 이제 인지 편향이랑 알약이 가져줬으니까 이런거 사가지고 부채술로 더 빠르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거 지우고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진건 맞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은 아직 부채 만드는 카드가 너무 없어요 근데 상황이 엄청 좋은건 맞음 룬피라미드라서 룬피라미드라서 부팅과정 괜찮을거 같구요 알약볼때도 좋을거고 딜 모자란거 챙겨줄 암전 어둠도 괜찮을거 같아요 음 어둠구체가 있으면 컴파일 드라이버도 보기 편하고 지금 여러마리 나오는 전투 대비도 하긴 해야되서 근데 지금 엘리트를 안볼거기 때문에 그냥 부팅과정만 넣어도 될거 같고 터보가 빨리 나아줬으면 좋겠네요 터보랑 냉정한 플러스 터보가 고양이 것 투네이션에서 무료로 줍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탈출 투네이션 후원하면은 고양이가 리액션함 눈보라 냉정함도 넣고 눈보라 넣는거 괜찮을거 같은데 심지어 강화도 되있고 아니 저것도 인마보다 세잖아 지금 광역 딜 부족한 상황이고 킹선 깨슬기보다 센 카드 더 봐야되는데 여기 물음표만 있는거는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엘리트를 가져니까 엘리트 잡을만한 덱도 아닌거 같고 물음표 일반몹으로 바꿔줬으면 목좀 더잡아야될거 같은데 엘리트 풀피니까 다자 이거는 솔직히 지금 쫄거아닌 이거는 솔직히 지금 쫄거아닌 굿 굿 이게 디펙트 아 터보 강화하라고 거제같은것만 강화하네 파기 강화할까 터보 강화할까 엘리트 하나 더 잡고 병법서? 병법서 볼일이 없을거 같아요 그동안 인지편형이 좀 빨리빨리 나오긴 했지 이젠 천천히 나온다 이젠 천천히 나온다 여름kov 요구르 애들 박탄 어어어열 오 마이 갓 찜 역시 디펙트는 축복받은 씨드가 아니면 못깨는걸까? 아 방금 아 디펙트 너무 세다 초강모음 이거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향 두 개면은 차고 넘치는데 냉정함이 나오면은 냉정함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강모음 두 장만 있어도 그니까 밀집 4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4도 충분한데 지금 8임 심장 업어치기 사건 미끄럽다는 와 밀집 ㄴ ㄴ ㄴ ㄴ ㄴ ㄴ 알약 알고리즘 아니 룬 피해 알고리즘 괜찮을 것 같아요. 강화도 돼있고 뭐 대충 열 몇 번 쓸텐데 30방어는 넘겠네. 이거 포션벨트 탐나네요. 근데 냉정함도 좋을 것 같고 비상단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가 위험할까? 성어 그 금마 파충류주술사 동서남북 파충류주술사 창과방패 이런 애들이 지금 위험하고 나머지는 위험한 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스네코는 알약 먹으면 돼. 단추 냉정함 싸겠습니다. 편지 칼 은근히 세기 때문에 뭐야 스네코 타령하니까 진짜 스네코야. 끝이긴 해. 그만 걸었나. 1코스트 1코스트를 얻습니다. 뭐지? 안녕하세요. FTL 알약 보는 용도로 쓰도록 하죠. 눈 할퀴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눈 할퀴기가 없네. 합하기 깊하기 깊하기 하우카즈타 하우카즈타 어디가냐고 Life 拉 mówi 음 팔 밀집 근데 너무 좋고 이게 밀집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이펙트를 똥분열 창공지능 전류타격 이것도 다 넣을만 하긴 하겠네요. 일단 이거 제격 쓸데없어 개쓰레기 창공 아니면 전타 지금 딜 나올 구석이 없어가지고 전류타격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코스트 생각하면은 전타 쓰기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헬로월드 이런거 나와서 또 꼴받을 것 같은데 넘기자 그냥 사코덱 하고 싶었는데 노상목을 먹어야 되나? 코스트 급한데 노상목이라도 이게 룬피라미드여가지고 핸드 못 비우면은 손해가 클 것 같거든요. 코스트 유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 검찰 페넬티 유물 룬피 쓸데 저직 카덴요? 저주를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번개구체 폭풍 폭풍 괜찮을 것 같은데 폭풍은 강화도 할 만할 것 같다 제발용 헛 도망마렸다 알고리즘 맹거우 꽃샘스윙 프리즘 파교광선 파파기 검드 엘리트 여기서는 도망쳐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 복제 인간처럼 1막으로 가야되는거 아닐까 너브사기라서 삭제될듯 표창 표창이다 죽어라 열드내기 터보 합하기 두장이나 있죠 걷어내기 수장 합하기 두장에 터보 한장 내머리 지금 100파워는 충분한데 얼마나 필요한 카드가 빨리 뜨냐 요게 핵심이다 디펙트의 숙명 디펙트의 숙명 탐색 겁나 많이 먹으면 디펙트 템포 빨라지는데 탐색 겁나 많이 먹으면 디펙트 템포 빨라지는데 탐색 겁나 많이 먹으면 쪼개는 가면 파파기 파파기 왜 자꾸 나옵니까 슈터 저는 마지막에 잘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미리 빨간 열쇠를 먹는게 체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강화를 먼저 해서 체력을 아낄 수 있지도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가후리 안돼 발고리즘도 자가후리도 에모란 전망 전망 게임 알고리즘도 겁나 안 크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지? 대기 확실히 세긴 쓴듯 음 TMI는 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그런 그렇고 그런 그렇고 그런 그런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이 정도면 TMI 아닐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캐릭이 너무 구려요 에너자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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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이 있으면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지금은 합하기 세 장 있는 것만 써도 될 것 같아요 호스트 많아도 쓸 쩌대기가 없다 지금 호스트를 쓸 데가 없다고 밀집이나 올릴까?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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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에휴 아 이 룬피라미드라서 그냥 순서 상관없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나와서 쳐만네 대단합니다 그 흔한 홀로그래마다 안 나오는 것도 장난감 아무튼 지금 깎아 잡는 것만 봐도 덱은 충분히 있었는데 어떻게 심장 심장 창방전때 핸드가 잘 잡힐까 그게 걱정이네요 핸드 한번 꼬이면 그냥 가는거야 깎아 깎아 У 깎아 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만 잡히면 템포 빠른데 이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잘만 잡히면 표창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디펙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똥캐 아니 이 갓캐 편향말고 밸류 올리기 너무 힘들다. 아 아 아 구상 아 님들 덱 41장이면은 구상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냥 있으면 좋을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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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다 뭐 별거 없었나요? 이중시전 내놔 이중시전 내놔 이중시전 내놔 이중시전 내놔 이중시전 내놔 이중시전 내놔 이중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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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이랑 수비 아씨 숨이 막히나 하파기만 잡았어도 수비 이런거 금방 틀었을텐데 위허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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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지같은 디펙트 거지같은, 거지같은, 거지같은 다시보기 채널에 실패한 거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패한 건 도움이 안 되나? 아 몰라 뭐야 이게 아 디펙트, 아이 뭐야 이게 정말 끔찍하다 정말 끔찍하다